한글검수 난 4일 있다가도 다음 등판을 했고 개수도 올렸고 그거에 만족하고 여기서 점수를 몇 점을 줬는지 저는 개의치 않고 일단 조금씩 몸 올리는 거에 만족하고 있어요 당연히 더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앞으로도 3번 정도 3번, 4번 정도 더 남았기 때문에 조금씩 더 올리면서 안 아프게 던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저번에 말했듯이 이번에는 2닝하고 개수에 맞춰서 던졌는데 또 던졌고 4일 후에 다음 게임 1이닝이랑 예를 들어 20개 정도 더 던져야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또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충분히 만족하고 있고요 더 올리면서 계속 평균 구석을 좀만 더 올리면 될 것 같고 그 문제는 아직까지는 크게 신경 안 쓰고 있어요 뭐 크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직고라든지 체인지업, 커브도 그랬고 슬레더도 몇 개 던졌는데 뭐 전체적으로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 항상 마운드 올라가면 일단 본래 줄 생각을 안 하고 일단 스트라이크를 많이 던지려고 목표로 던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스트라이크가 많은 것 같은데 그거에서는 또 좋은 쪽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항상 좋게끔 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바로 똑같이 다음 스케줄대로 가서 던질 것 같아요 이 선수들도 당연히 큰 무대를 보고 같이 노력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항상 운동할 때나 경기 전이라 또 준비하는 과정도 또 선수들이 다 집중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경기하는 자세도 되게 좋은 것 같고 나중에 또 다들 올라올 선수들이기 때문에 일단 너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또 계속 다음 경기 때도 아프지 않게 계속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 차려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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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